배우 김소연의 근황이 공개됐다. 김소연은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살은 처음이라 설렌다. 라는 글과 함께 한 편이 짧은 동영상을 게재했다. 영상 속 김소연은 붉은 립스틱과 다소 진한 메이크업으로 20살이 세 심의를 발산했다. 고혹적인 표정도 돋보였다. 한편 김소연은 새 예능 20살은 처음이라 로 시청자들과 만난다. 이 방송은 김소연의 미국 여행기를 담아낼 예정이다. 점 이혜미 기자사 짓는 김소연 인스타그램 카피라이츠 tvd 코트 무단 전제 재배포 금지